예 네비 형님 이구요 어 qxd 1500 아인합이 블랙박스 하나 떼어 놨어요 중고 자택 떠났는데 또 더불어 해야지 또 아는 형님은 또 싸게 주고 해야지 더불어 겁나 비싼거 아시죠 여러분 qxd 결정판 벌드 하죠 여러분 봐봐 다 안들어 가지고 덜 들어가지 지금 어떤 어떤 거다 전원 꼭지 부분에 이렇게 이 블랙 부분 요 부분이 요부분 끝에 보면 요부분이 녹아서 붙어 버린 거야 열에 의해서 그러므로 그 안에 또 내부 또 청소도 한번 해줘야겠다는 또 답이 나왔네 블랙박스 업데이트는 필수구요 예 딱 안들어 다 안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했다 잘못된 작업 잘못된 작업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인합이 이렇게 1500 고화질 고화질 초고화질 어 풀 hd 풀 hd 그 여기 들어가는 블랙박스는 예 bcf h 200 이란 모델입니다 음 아 퍼미어 가 예 끝났는지 얘가 운지 했는지 다시 켜져 있습니다 재부팅 보다 안정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비 형님은 퍼미어를 피리 깔아 드립니다 도 아 아픈 퍼미어 가오 그러니까 아기 2.0 3.0 0 0 버전 네 완성되었습니다 그럴까요 판대는 뿌옇게 이런 뿌연 화질이야 뿌연 데 화질은 기가 막혀 판대는 뿌여 치 이걸로 덕을 좀 봤지 깽판 치는 것들 다 잡아냈지 아이나비구요 좋네요 디자인 매끈하지 아이나비 이쁜 강남 여자라 보면 돼 이쁜 강남 아줌마라 보면 돼 수입차 타는 아줌마달 좀 세련됐죠 멋있습니다 세련됐구요 끝내주지 않냐 이런거 쓰는거야 이런거 지휘팬스 할 때는 필수로 달아드리구요 매비형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 오늘 이제 밥먹는거야 오늘 손님이 또 맛있는것도 먹으라고 또 줬잖아 이렇게 또 이렇게 육대장 네비형님 훌륭하다고 손님이 또 이렇게 밥먹으라고 또 찾주잖아 이렇게 일 잘한다고 잘 끝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